아멘 우리 주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자 시작합니다 노란색으로 쳐있는 것은 동사에요 보라색으로 쳐있는 것은 암송 구절인데 우리 먼저 리딩 쭉 한 다음에 끝나고 암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존 챕터 나인 존 챕터 나인 요한복음 9장 As he went along As he went along 그가 뭐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가고 있을 때 He saw a man 뒤에서 꾸며줍니다 blind from birds 그는 보았습니다 누구를? 한 사람을 한 남자를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람? blind from birds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어떻게 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인 오 감각이 있네 날 때부터 소경인이 뒤로 간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을 본 겁니다 형용사는 앞뒤에서 꾸며주니까 자 As he went along he saw a man blind from birth 시작 As he went along he saw a man blind from birth His disciples asked him His disciples asked him His disciples asked him His disciples asked him 그의 제자들이 뭐했다? 그에게 물었다 앙! 물었습니다 레바이 레바이 Who sinned?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is man or his parents 뭐라고 물었죠? 라비요 누가 죄를 졌습니까? 이 사람 혹은 그의 부모들 중에 누가 죄를 졌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자 다같이 레바이 레바이 Who sinned?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That he was born blind 여기서 death은 판단의 death이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아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보니까 어? 보니까 누가 죄를 졌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판단의 death이라고 하는 death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블라인드로 태어난 것을 보니까 어? 누가 죄를 졌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제 이 유대교회 갖고 있는 퍼져있는 생각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불구자거나 장애인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소경이거나 이럴 때는 어떤 죄값으로 이것이 온 거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His disciples asked him 레바이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어? 좋은데? 3절 Neither this man or his parents sinned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Neither A nor B죠 Neither A nor B가 뭡니까? A도 B도 아니다 자 커피 갖고 가세요 우리 지휘양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의 부모도 죄진 건 아니다 시작 이건 암성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치돼서 말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것이 아니고 나대의 법이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어난 거다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so that은 그래서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so that 그래서 뭐가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뭐라고 the work of God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might be displayed 표현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 in his life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어떤 상황에도 부해받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한 것을 바꾸실 수 있으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건 이거예요 야 너 저주받은 인생이야 어? 너 이렇게 환경 가운데 눌려있잖아 못 듣고 나갈 거야 라고 그것을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제안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는 외워야 돼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our life 시작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그쵸 자 이 일은 일어났어 This happened This happened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삼촌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자 보지 말고 그 사람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아니야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Said Jesus 그것은 일어난 거야 But this happened 하나님의 역사가 So that the work of God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Might be displayed 그의 삶 속에서 할 수 있겠죠 시작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aid Jesus But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되지 현사하면 되지 현사하면 되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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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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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long as it i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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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모모하는 동안에. As long as it is day는 낮은 동안에. 그죠? We must do the work of him. We must do the work of him. 우리는 뭐 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의 일을 해야만 한다. 시작. We must do the work of him. 그가 누구냐? 뒤에서 꾸며줍니다. 명사는 어디서 꾸며준다고 했어? 명사의 앞뒤에서. 그죠? 명사는 어디서 꾸며준다? 명사의 앞뒤에서. 그렇죠. 그를 꾸며주고 싶은 게. 어떻게? 나를 보내신 그. 나를 보내신 그의 일을 해야만 한다. 우리는. 시작. We must do the work of him who sent me. 외워요. 시작. We must do the work of him who sent me. 됐죠? 언제? As long as it is day. 외울 수 있죠? 우리는 낮은 동안에 나를 보내신 그의 일을 해야만 한다. 시작. As long as it is day, we must do the work of him who sent me. 자, night is coming. 밤이 오고 있다. 그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다? When no one can work. 그때가 언제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그때인. 밤이 오고 있다.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어느 때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할 동안.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죠? That's it. Jesus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거할 동안에 너는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한 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잃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와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죠? 그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아직까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동안에 우리는 힘써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일할 수... 시작. 몰라? 있을 때 힘써 일하라. For the glory of God. 아멘? 아멘. 자, 저 혼자 좋은 건가요 또?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덮어 덮어. 낮은 동안에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시작. He must do the work of Him who sent Him. 밤이 오고 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무도 일할 수 없을 때다. When the one can work. 네, 아주 잘 하시네요. Why I am in the world. Why I am in the world. Why는 문뭇 동안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동안에 시작. Why I am in the world. 나는 뭐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매튜 챕터 5에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왜 그럴까요? 소금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있으니까 짠맛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복음전도 역사도 그렇고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도 그렇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맞죠? 그렇지? 커피 드셔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세상에 내가 있을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시작. Why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네. 6절 갑니다. Having said this. Having said this.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문법적 용어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ing하고 ed 이렇게 섞여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 그냥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후에 이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Having said this.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죠? He spit on the ground. He spit on the ground. He spit on the ground. 그는 뭐했다? 스피드온이 뭡니까? 침을 뱉다. 그죠? 침을 뱉은 거죠. 어디 위에 침을 뱉은 거죠? 땅 위에 침을 뱉으시고 made some mud. made some mud. 뭐한 거죠? 진흙을 이기신 거죠? 그죠? 뭐로? with the sliver. with the sliver. 뭐로? 침으로. 침으로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and put it on the man's eyes. and put it on the man's eyes. 그죠? put on은 어디 위에 두는 거니까 그 진흙을 어디 둔 겁니까? 남자의 눈 위에 두신 겁니다. 자 다시 having said this having said this he spit on the ground he spit on the ground he spit on the ground make some mud with the sliver make some mud with the sliver and put it on the man's eyes. and put it on the man's eyes. 예수님이 약간 희귀한 행동을 하시죠. 그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는 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냥 아멘 우리 인간적인 그런 항상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을 패하고 주님 맞다고 하는 건 그냥 맞다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이 행하신 일은 주님이 행하신 일은 무조건 오르시다. 아멘 having said this he spit on the ground having said this he spit on the ground make some mud with the sliver and put it on the man's eyes. and put it on the man's eyes. go he told him what's in the pool of siloam what's in the pool of siloam saloam saloam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죠? siloam siloam에 가서 씻으라 씻으라 what's 어디서 in the pool of siloam 진짜 what's in the pool of siloam saloam saloam siloam이라고 할까 그냥 sil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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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눈 뜨는 경우 this word means sent this word means sent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 보내심을 받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o the man went and washed so the man went and washed 아까 전에는 한 남자였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 남자가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존 챕터 4에는 뭐라고 했냐면 a woman 사메리탄 사메리탄 woman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다면 더 워먼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특별해지는 게요 아멘 더 이상 어의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제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so the man went and washed so the man went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다 씻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and came home sing and came home sing 왔다 어디에 집으로 뭐 하면서 보면서 왔습니다 갈 때는 순종했는데 못 봤죠 그죠 올 때는 순종하면서 왔더니 보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 순종할 때 일어난다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 언제 일어난다 순종할 때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라면 그냥 가타부타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가서 제자 3으로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받들어서 갔죠 어디에 메투 메투 28이죠 고앤맥 디사이플스 시작 고앤맥 디사이플스 of all nations 자 손가락질 하면서 고 앤맥 디사이플스 앤맥 디사이플스 of all nations 베타이징 them 베타이징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는 직장에서 예수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알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자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시작 if anyone who come after me 시작 if anyone 여기 없어 교재 who come after me wh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fter his cross take up his cross 제자의 제자도입니다 이게 알겠죠 제자도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he must deny himself that's it he must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죠 and 뭐라고 했어 take up his cross 자기 집자가 지고 집자가는 뭐요 죽은 형들이잖아 죽은 형들 그죠 죄값인 사망인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형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따라가려는 거는 오 주님 오 세이비어 please save me from my sin 오 딜리버러스 from this slavery 이런 종된 삶에서 건져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죽는 자리까지 to the point of death 그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아멘 아멘 알겠어요 죽는 겨 죽는 겨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결국에는 이 죽음이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고 온 거죠 그죠 갑자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지 그냥 놀러 왔는데 원래 그러는 거야 다 근데 죽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아름답잖아 그치 기쁘잖아 그치 줄을 위해서 죽는 게 자 가겠습니다 His neighbors and those 되게 좋지 않아요? 영어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메시지 그쵸?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영어로 성경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회화는 되게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으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인기 있으려고 우리 예수 믿은 거 아니니까 자 그의 그의 이웃들과 His neighbors His neighbors 그리고 그들 and those and those 어떤 그들 Who had formerly seen Who had formerly seen 그 이전에 본 사람입니다 뭐를? 그가 Him Begging Begging 그 이전에 그가 Begging 하는 거 구걸하는 것을 본 그러니까 Heyd Heid Heid 그 이전에 라고 하면 돼 그냥 그 이전에 그가 구걸하는 것을 본 그들은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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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야 네이버스랑 이웃들이랑 그리고 그 이전에 그가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본 그들이 이제 물은 기여 Ask 알죠? 명사랑 동사입니다 알죠? His neighbor 도우스가 물은 거예요 이해되죠? 이 Who had formerly seen him Begging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앞에 도우스를 불특정 다수는 다 도우스라고 하니까 자 느낌 생각하면서 His neighbors And those who had formerly seen him begging And those who had formerly seen him begging 뭐했다? Ask 물었다 Isn't this the same man? Isn't this the same man?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물은 거죠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야? Isn't this the same man? Isn't this the same man? 그가 누군데? Who used to sit and beg? Who used to sit and beg? Used to sit 앉아있었 있었곤 했었던 그죠? 그리고 앉아서 그걸 했었던 그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야? 라고 물은 거죠 그죠? 자 Isn't this the same man? Isn't this the same man? Who used to sit and beg? Who used to sit and beg? 라고 물은 겁니다 Some claim Some claim Claim 다음에 됐 하고 이렇게 나오죠 No 하고도 됐 나오고 Some claim that he was Some claim that he was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그가 맞다고 그다 Some claim that he was Some claim that he was Other said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No He only looks like him He only looks like him 그냥 그냥 단지 그 사람 같아 보여 But he himself insists But he himself insist 그 자신은 뭐 했습니까? Insist 주장했죠 그 자신은 주장했죠 뭐라고? I am the man 경험한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 경험했죠 그죠? 아멘 죽는 자리까지 가서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라고 그 사람이라고 아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경험했으니까 아멘 자 구조 시작 Some claimed that he was Others said No He only looks like him But he himself insisted I am the man 자 자 이미 진진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How then were your eyes opened? How then were your eyes opened? 어떻게 그러면이죠? How then were your eyes opened? B.E.D.는 다치 B.E.D.는 B.E.D.는 되어지다 되어지다 당하다 당하다 받는다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떠지게 되었느냐 이렇게 된거죠 Were your eyes opened? 또 성실하게 적는다 Were your eyes opened? He demanded They demanded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He replied 그가 답변하기를 The man 뒤에서 꾸며줍니다 They call Jesus 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라고 부르는 그 남자 자 그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 남자 시작 The man they call Jesus 한 번 더 The man they call Jesus 자 그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 남자가 동사 May some mud 지능 만들어서 and put it on my eyes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죠? 예수라고 부르는 그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 남자가 내 눈에 발라서 진흥 만들어서 내 눈에 발랐습니다 시작 보지 말고 시작 The man they call Jesus make some mud and put it on my eyes 됐습니까?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라고 He told me to go 어디로? To Siloam and was 자 Told 나오고 나서 명사하고 투동사 나오면 내가 뭐 하라고 그죠? 그가 말했다 내가 가라고 진짜? He told me to go to Siloam and was 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Siloam 가서 씻으라고 시작 He told me to go to Siloam and was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11절 한 번에 쭉 시작 He replied The man they call Jesus made some mud and put it on my eyes He told me to go to Siloam and was so I went and was and then I could see 자 Where is this man?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시작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I don't know He said 난 몰라요 누가 말했죠 They brought to the Pharisees They brought to the Pharisees They brought to the Pharisees The man The man 그죠 원래는 They brought the man to the Pharisee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to the Pharisees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들은 데리고 왔어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누구를? The man 그 남자를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다 뒤에서 꾸며줍니다 Who had been blind? Who had been blind? Who had been blind?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적인 형태가 항상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명사 명사 앞뒤에서 형용사가 뭐 해준다? 꾸며준다 그리고 나서 뭐 나온 거예요? 절치자 명사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죠 근데 순서는 항상 바뀌니까 자 그러면 해봅시다 문법도 가끔 있어야 되니까 자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They Brought The man 뒤에서 꾸며줘야죠 Who had been blind? 누구에게? To the Pharisees 됐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To the Pharisees They brought The man 뒤에서 꾸며줘야지 Who had been blind? 형용사는 그러니까 맨날 명사 앞뒤에 올리는 것만 그냥 생각하면 돼 문장으로도 오고 두동사로도 오고 그리고 자체 형용사로도 오고 그죠? 뭐 ed, ing로도 오고 뒤에서 앞뒤에서 앞에서 꾸며주는 게 형용사니까 자 14절 갑니다 Now Now 자 The day 또 뒤에서 꾸며주죠 On which Jesus has made the mud and opened the man's eyes 여기까지 시작 On which Jesus has made the mud and opened the man's eyes 자 on which부터 거기까지 한 다음에 또 day를 화살표 그날이 뭔데요? 예수께서 그 이전에 had ed는 그 이전에 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진흙을 만들어서 그 남자의 눈에 발랐었던 그날 온 그죠? 그날 그날이 언제라고요? Was a service 자 추운 사람 추운 사람 없어요? 추우면 바래요 자 그날이 언제라고요? 어 그날이 안식일이다 원래 The day was a service인데 너 day를 뒤에서 꾸며준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 꾸며준 게 뭐야 예수께서 그 이전에 진흙을 만들어서 그 남자의 눈을 뜨게 했었던 그게 이제 항상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니까 그죠? 그지? 니은으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형용사가 받침이 아 이해되죠? 이해되었지? 그냥 감각으로 알면 돼 이해되었지? 자 합니다 시작 Now 되게 많이 하면 돼 나도 이제 Now The day 한번 꾸며줘 시작 On which Jesus has made the mud and opened the man's eyes 이제 동사 나와 What's a service? What's a service? 그쵸 세바스 좀 약간 발음이 좋아 세바스 세바스가 뭐예요? 세바스 안식일 세바스 타고 주일 교회 가는 날이니까 세바스 안식일 세바스 원래 샤바스에서 나온 샤바트 히브리어 안식일 거기서 이제 세베스의 세베스였던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는 그 준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엄격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어 이제 보리 보리를 어떻게 깠다 그러면은 그게 그 안에 추수하고 타작하고 뭐 방아를 찍고 이런게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정한 안식을 주고자 했는데 그 어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갇혀가지고 진정한 생명주는 그 주를 못 본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우리 안에 사실은 이게 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내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들 그죠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려서 주님을 못보면 안됩니다 아멘 어쨌든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어떻게 회복했는지 물은거죠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이렇게 눈을 뜨게 한 것을 죄라고 치부하는거에요 안식에 눈을 뜨게 하는게 죄입니까 안식일에 안식을 하게 해야지 그게 안식일이잖아 근데 안식일 이랬다 이거야 눈을 뜨게 한 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나를 지배하면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죄로 지급한다니깐요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가만 보면은 그래서 말씀으로 깨져야 돼 그게 아멘 아멘 자 잠 많이 잤죠 어제? 잠 많이 잤죠? 집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이게 그냥 그냥 문서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성경을 하는거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답하는거죠 He put mud on my eyes He put mud on my eyes 그가 뭐 했다? 눈에 진흙을 발랐습니다 그죠? The man replied The man replied And then 진흙을 넣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Put on은 이제 딱 대는거지 놓다가 하지? Put on Put on은 대는거니까 그죠? Put on은 두다잖아 그지? 그 온이니까 위에다 둔거지 바른거야 그니까 바르다는 뜻이네 맞아 맞아 그니까 옷 입을때도 Put on이지? 네 옷을 입다가 대는거니까 대고 입잖아 그지? 네 Take off Put on Put off 아니야? 알지? Take는 이거에요 Take 자 해보세요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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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기분은 이거거든? 그지? Take는 이거야 뭔가 동작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오는거야 취해서 오는거니까 Take 동작용어 나중에 초급반 해가지고 동사 일곱개 하는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나중에 시간되면은 다 아는사람두니까 뭐 자 어쨌든 그렇게 했대 그래서 And I washed And now I see And I washed And now I see 나는 씻었고 그리고 보게 됐어요 이 말을 몇 번 하는지 몰라 엄청 많이 해 이 말을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Therefore the Pharisees also asked him How he had received his sight? He put mud on my eyes The man replied And I washed And now I see 자 16절 갑니다 Some of the Pharisees said Some of the Pharisees said This man is not from God This man is not from God 자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했어요 뭐라고 이 사람 이 사람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거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장론의 유전에 따르지 않았다 이거에요 This man is not from God This man is not from God This man is not from God 왜냐하면 for He does not keep the Sabbath He does not keep the Sabbath 이 사람 이 사람 보니까 안식을 안 지켰어 But others ask 다른 사람이 묻기를 How can a sinner do such miraculous signs? How can a sinner do such miraculous signs? How can How can How can 어떻게 그럴 수 있어 How can A sinner 죄인이 Do 할 수 있어 뭐를? Such miraculous signs 이러한 이러한 기적절인 표적들을 행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라고 말한거에요 So they were divided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뉘어졌어요 그죠? 한 사람 한 무리들은 뭐라고 하고 아니 이 사람 안식을 안 지켰어 그리고 한 사람은 또 한 무리들은 어떻게 죄인이 이런 이적을 나타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나뉘어진 겁니다 자 16절 다시 시작 의미 다 들어오죠 네 finally they turned again to the blind man 아침에 그들이 지금 페리스인 중에 몇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누구에 갔어요? shayren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했대요 what have we to say about him? what have you to say about him? what have you to say about him? 너는 그에 관해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what have you to say about him? what have you to say about him? what have you to say about him? it was your eyes that 생양입니다 he opened he opened 이때지 이때 이 성경에는 문법이 진짜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눈뜨게 한 것은 네 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강조용법이죠. It was your eyes. That he opened. 그가 눈뜨게 한 것은 네 눈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The man replied. 그 사람이 답변하기를 He is a prophet. 프로펫이 뭐예요? 프로펫. 선지자죠. 선지자. 프로는 앞이잖아요. 프로페서 하니까 앞에서 나가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교수잖아. 선지자는 뭐냐면 앞에 나가서 먼저 아는 거야. 선지. 선지꾹 아니야. 선지야. 먼저 아는 거야. 되게 좋아한다. 먼저 아는 거지. 주님의 뜻을 먼저 알고 예언을 하는 거지. 예언자랑 똑같아요. 선지자.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이게 아니에요. 나의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게 예언은 가장 최고 예언이 말씀이야. 설교야. 설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경.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 그게 뭐죠? 설교입니다. 그게. 성경이 감동된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그게 예언인 거니까. 어떤 미래를 맞추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가 한 일이 뭐야?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도레알 메시아. 메시아의 왕국. 그래서 그 앞으로 이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임박할 환란. 그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려고 촉구한 거잖아요. 회개 안 하는 자들은 망한 거니까. 결국은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예언인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닐까. 넘어가고. 중요했어. 중요했어. The Jews still did not believe. 유대인들은 뭐했다?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대디아를 믿지 않은 거죠. 대디아가 뭐예요? 그가 그 이전에 장님이었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이전에 그의 시력을 회복했었다는 것을 여전히 믿지 않았다. 언제까지? Until they sent for the man's parents. 시작. 언제까지? 그들이 그 남자의 부모를 부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심판죠. 시작. The Jews still did not believe that he had been blind and had received his sight until they sent for the man's parents. 자, 됐습니까? 자,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Is this your son? Is this your son? 이 사람 그 이 사람 뭐야? You say You say 네가 말하는 그죠? Was born blind Was born blind He was born blind 그죠? Say that he was born blind 원래 FM으로 하면은 그가 장님으로 태어났다고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이야? 자, You say was born blind 때다 믿주라고 더 원으로 하자표 그죠? 너가 장님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라고 묻는 거죠. Is this the one you say was born blind 시작. He is the one you say How is it? How is it? How is it? How it is? 이거랑 뒤에 같이 나오죠. 그니까 그가 지금 보는 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How is it? How is it? Then now I can see 자, 그가 지금 보는 게 어찌 된 일이야? 시작. How is it? Then now I can see 자, 이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관증을 했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습니다. 죽어를 안 믿는 거죠. 내가 가지고 내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지식으로 믿고 있었던 것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이 오면은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는 거야. 자, 다 같이 우리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아닌 거는 뭐 하겠습니다? 배설물같이 싸버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여부를 안 있는 걸 빼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성령이 나와 있는 말이야 이거 바울의 고백 알았어?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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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끝나고 토론할 거예요. 알죠?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시간이 되면 시간이 아마 안 될 거예요. 버려야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의지 안에는 두 가지 성격인데 수용하고 배타할 수 있는 성격을 주신 거예요. 수용할 때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멘.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무작정 나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통치한 녀석이 있어요. 마귀의 일입니다. 바로. 제가 아까 보면서도 한별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모기역사 무작정 지배합니다. 밤만 되면. 인격적으로 타진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기역사를 통해서. 알죠? Devil's working is like that. 이와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인격적으로 타진하지 않습니다. 똑똑똑 두들깁니까 마귀가?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안 그렇습니다. 꿈속에라도 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성령은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수용할 때만 들어옵니다. 아멘. 이 사람들처럼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아무리 이적과 능력을 보여줬어도 안 받아들였어. 그중에 요한복을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 나와요? 니고데모. 내가 말했지? 니고데모. 그 다음에 누구지? 아리마대 요셉. 그죠? 둘 다 공예원이었거든. 안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 생각 때문에. 자 20절 We know He's our son. 우리는 알아요. Dad 이하죠. 그가 우리 아들인 것을 알아요. The parents answered. The parents answered. 그 부모님들이 뭐했다? 답변했습니다. And we know He has been blind. 우린 알아요. 그가 눈먼자로 태어난 것을 알아요. But how 21절 갑니다. How we can see now? How we can see now? All who open these eyes? All who open these eyes? We don't know. 도치됐죠.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그가 눈을 떴는지를 그리고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까요? We don't know. We don't know. How we can see now? How we can see now? Who open these eyes? 이렇게 된 거죠. Ask him. 그에게 물어봐요. He is always. Be of age는 나이가 다 찼다죠. 그는 성인이에요. He is always. He is always. 그죠? 그는 성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세요. He will speak for himself. He will speak for himself. 그는 말할 거예요. 그 자신을 위해서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 부모님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눈 떴는지. 얘기를 안 했을까요? 가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회피하는 거예요. 성인이니까 물어보세요. 그가 다 알 겁니다. 이미 말했거든요. 그죠? His parents said this. 22죠. His parents said this. His parents said he. 그 부모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왜?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 Jews. 뭐 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for. 이미. The Jews. had decided. 이미. 이미 뭐 했다? 결정했다. 유대인들이 이미 결정한 겁니다. 대디아를. That. Anyone who acknowledged that Jesus was the Christ. anyone who acknowledged that Jesus was the Christ. 거기까지. 얼마나 잘 잘라줘. 그치? 잘 잘라주지. 리딩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성경이 읽혀져요.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who acknowledged. 인정하는 누구든지. 대디아를. That Jesus was the Christ. Jesus. Jesus께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누구든지. 그 당시에. 예수. 예수는. 어. 이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고. 조셉의 아들. 예수. 목. 목자의 아들. 어. 이스라엘은. 42까지의 그 등급이 있는데 직업군. 거기서. 39에 해당하는 그런 목수. 정확한지는 아닌지 몰라. 아무래도 그 정도 돼. 그 정도 되는 목수의 아들. 아주 미천한.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거든요. 유대 공동체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할. 그 그리스도.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이 자는. 유대인의 적인 거예요. 유대인의 적. 이게 되죠. anyone. 그 자. 누구. who acknowledged. 인정하는 자. 누구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 자를. would be proud. would be proud. 진짜. of the synagogue. would be p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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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synagogue. 그죠. synagogue. synagogue. 그죠. 회당. 회당. 유대 공동체. 유대 공동체.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서. pull out of. pull out of. 뭐뭐로부터 쫓겨내다. 출교시키다. 그치. 출교시키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이미 유대인들이 결심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겁먹은교. 쫄은교. 여러분들도. 이런 때가 오겠죠. 그죠. 우리에게. 반드시 임박할 미래입니다. 아멘. 다 예언되어 있는 거니까. 그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기서. 걔네한테. 이 세상 사람들의. 그들로부터 뭔가 이득을 취해보려고. 남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주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돼.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아멘. 당당해야 돼. 자. 21절 한번 축하보겠습니다. 끊어서. His parents said this.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 Jews.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 Jews. For already the Jews had decided. For already the Jews. That anyone who acknowledged that Jesus was the Christ. That anyone who acknowledged that Jesus was the Christ. Would be pulled out of the synagogue. Would be pulled out of the synagogue. 네. 자. 입상자 갑니다. That was why. That was why. His parents said. His parents said. 야. 이것이 이유라는 얘기죠. 그의 부모들이 말한 이유다. 이것이. He is of age. Ask him. 시작. He is of age.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계속 갑니다. A second time. A second time. 세차. They summoned the man. They summoned the man. 그들을 소환했습니다. 누구를? 그 남자. 그 남자가 누구다. 뒤에서 꾸며주죠. Who had been blind. Who had been blind. 그 이전에요. 헤드 이디는. 그죠? 그 이전에 소경이었었던 그 남자를 부른 겁니다. 왜 자꾸 이디라고 그러지? 여기 이디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B는 이게 뭐냐면은. 그 이디 자리에 오는 거야. 이게. B. 아무튼 그래. 이게 뭐. PP 이러는데. 아무튼 이게. 그냥. 그냥 보면 돼. 그냥. 헤드 이디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 과거 본 사람만은 안 쓸게. 내가. 알지? 나 그것 때문에 안 했거든요. 자. 헤드 이디는 블라인. 자. 그 이전에 소경이었었던 그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자. Give glory to God. Give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They said. They said. 한 열 번 하면 그냥 이해돼. 알지? 계속. 계속 하면 돼. 그들은 말했습니다. We know. We know. This man is a sinner. This man is a sinner.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이 사람이 죄인인 거를 안다.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죄인이라고 한 거야 지금. 안식을 오겼다고. 자기네들대로 안 했다고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죄인인 거 안다. 너 그 사람이 거쳤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얘네들은 그걸 모른 거지. 자 암성 구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백으로. 자 whether A or B 뭡니까? 뭐인지 아닌지죠. 그죠? 죄인인지 아닌지.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시작.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자.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시작.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나는 몰라요. I don't know. 원래 이거죠. I don't know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이거죠. 자 I don't know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시작. 내가 아는 한 가지. one thing I don't know. 그게 아니네요. 나는 알아요. 한 가지를. I don't know one thing. 어. 두 개 다 돼. one thing I don't know. 내가 아는 한 가지 해도 되고. 근데 이거는 문장이니까. 뒤에 점이 찍혔으니까. 나는 알아요. 한 가지를 이거야. I don't know one thing. I don't know one thing. 뭐를 한다? I was blind. I was blind. But now I see. God now I see. 맞습니까? 여러분 못 봤죠. 그죠? 보긴 봤죠. 뭘 봤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봤죠. 그죠? 근데 지금은 무엇을 봅니까?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아멘. 봤죠. 그죠? 이 세상의 허상을 봤습니다. 그것이 실상인 줄 알고 쫓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허상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죠? 지지 그랬어? 아직 아니야? 서욕에 가서 볼까? 아멘.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게 이 죄인이 아니 죄인이 아니고 과거에 눈물을 썼던 그 자의 얘기를 통해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 그래서 이 자는 출해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도 자신이 만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whether he's a sinner or not I don't know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 행한 일이 중요한 거야 그가 행한 일이 뭡니까? what he has done? 그가 행한 것 어? 바로 내 눈을 뜨게 한 거잖아 나는 장님이었다니까 날때부터 보지 못했어 I was blind but now I see 난 이제 봅니다 그럼 아멘 아마 봅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든 안 여기든 상관없어요 난 그로 인해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체험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 경험이 됐다면 그것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자 암송입니다 자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은 중요 나는 몰라요 나는 한 가지를 알아요 나는 죄인이었어 나는 뭐였죠? 블라인드였으나 지금은 봅니다 자 26절 Then Then I asked him What did he do to you? How did he open your eyes? 그러자 그들이 물었죠 뭐라고 물었죠? What did he do to you? 그가 너에게 뭔 짓 한 거야? How did he open your eyes? How did he open your eyes? 어떻게 해 그가 너의 눈을 뜨게 했어? 그 전에 설명했는데도 지금 또 묻고 있는 거야 아주 집요해 진짜 안 믿으려고 작정한 애들이야 얘네는 He answered He answered 그 답변하기를 I have told you I have told you 뭐라고 답변했죠? I have told you already I have told you already And you did not listen And you did not listen 나는 이미 당신들에게 말했지 않았어 그죠? 그런데 You did not listen You did not listen 당신들은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Why do you want to hear it again? Why do you want to hear it again? 왜 원하십니까? 그것을 또 듣기를 Do you want to become his disciples to? 당신은 원하십니까? 뭐 하기를? 그 제자들이 되기를 당신 역시 원하십니까? 엄청 치욕적인 질문한 거죠 Do you want to become his disciples to? Do you want to become his disciples to? 자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He answered I have told you already And you did not listen Why do you want to hear it again? Do you want to become his disciples to? 네 자 28절 Then they heard the insults at him Then they heard the insults at him Then they heard the insults at him Heard는 뭔가 퍼붓는 거고 Inserter는 욕이니까 욕설을 막 퍼붓는 거죠 Then they heard the insults at him And said And said 이 분노에 가득한 마음을 한번 가지고 You are this fellow's disciples We are this fellow's disciples You are this fellow's disciples We are this fellow's disciples We are this disciples of Moses We are this disciples of Moses You are this fellow's disciples We are this fellow's disciples We are this disciples of Moses We are this disciples of Moses This fellow니까 예수님을 되게 너 이 사람의 제자야? 약간 되게 하찮게 여기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너 이 사람의 제자야? 너 이 친구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욕을 막 퍼보면서 우리는 알아 데디아를 뭘 알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죠? S4가 뭡니까? 뭡못의 대하여는이죠? 이 사람의 대하여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몰라 어디 출신인지조차 몰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29절 We know that God spoke to Moses We know that God spoke to Moses But as for this fellow We don't even know Where he comes from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우리는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The man answered The man answered 그 사람이 답변하기를 Now That is remarkable That is remarkable Remarkable이 뭡니까? 주목할 만한 그죠? 자 이거 주목할 만한데요 이거 You don't know where he comes from You don't know where he comes from 당신들 몰라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You don't know where he comes from You don't know where he comes from Yet he opened my eyes Yet he opened my eyes 그러나 그가 내 눈 뜨게 했어요 그러나 그가 내 눈 뜨게 했어요 어 이거 진짜 주목할 만한데요 그 사람 어디 출신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 내 눈 뜨게 했어요 30절 시작 The man answered Now That is remarkable You don't know where he comes from Yet he opened my eyes 자 30절 또 암성 구절이네요 We know that God does not listen to sinners We know that God does not listen to sinners Know that 하고 뭐 자꾸 나오죠 이렇게 우리는 know해요 알아요 대디아를 We know that God does not listen to sinners We know that God does not listen to sinners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어 뭐죠 이게 아 이게 이게 띠어스 이거 안된거네요 띠어스 무슨 뭐 프랑스어로 He listens to the godly man He listens to the godly man 어 그는 들어요 누구를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뒤에서 꾸며주죠 Who does his will 자 뒤에서 화살표 Who does his will Man으로 Godly man으로 그는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의 뜻을 행하는 그의 뜻을 행하는 경건한 사람이죠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자 한번 안무 좀 해볼까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We know that God does not 그죠 Does not listen to the sinner 그는 듣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말을 He listens to the godly man 그 사람은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Who does his will 네 잘했습니다 Nobody has ever heard of Nobody has ever heard of 네 아무도 그죠 아무도죠 아무도 뭐했다 has ever heard Ever Ever 들어가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Nobody has ever heard of 진짜 Nobody has ever heard of 지금까지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다 뭐를 Opening the eyes of a man 여기까지 Opening the eyes of a man Opening the eyes of a man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 그죠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 시작 Opening the eyes of a man 어떤 사람 Born blind 태어날 때부터 장리민 그죠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Opening the eyes of a man Opening the eyes of a man 은 개념이야 개념 눈을 사람의 눈을 뜨게 함 뜨게 함 동명사야 동명사 동명사가 Nobody has ever heard of 그러니까 오브 전치사 뒤에 붙어있잖아 명사로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 꾸여준 건데 아니 아니 그건 이제 그건 아니고 Nobody가 명사고 Has ever heard 이게 동사고 뒤에 이제 명사야 Opening the eyes of a man 그리고 범블라인드가 맨을 꾸며주는 거고 됐지 명사 동사한테 명사를 얘기해 Nobody has ever heard of 맞죠 Opening the eyes of a man 시작 Nobody has ever heard of Opening the eyes of a man 범블라인 범블라인 필요 없어 그런 거야 해석만 하면 돼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자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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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작 시작 Nobody has ever heard of opening the eyes of a man 날때부터 장리민 범블라인 네 됐습니다 If this man were not from God If this man were not from God War If this man were not from God He could do nothing 이 사람이 War 하면 가정한 거죠 가정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If this man were not from God 시작 If this man were not from God He could do nothing He could do nothing 어 그럼 이 사람은 뭐란 얘기야 하나님부터 왔단 얘기지 그죠 이게 뭐라 그러지 가정법은 뭐 현재 사실에 반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 이제 말하고 싶은 거야 If this man were not from God He could do nothing 시작 If this man were not from God He could do nothing 자 다시 이 사람이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다면 If this man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He could do nothing 네 자 덮으세요 덮으세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들어요 경건한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은 그의 뜻을 행한 사람이에요 Who does his will 아무도 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없어요 Nobody has ever heard of opening the eyes 날때부터 장리민 Of a man born blind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오지 않았다면 If this man won up from God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He could do nothing 다 됐습니다 자 34절 갑니다 이것에 이것에 대하여 To this To this 그들이 답변하기를 They replied You were stiff in sin at birth You were stiff in sin at birth 시작 You were stiff in sin at birth Be stiff in sin at birth 뭐냐면 뭐뭇에 죄 속에 파묻혀있다 죄 속에 파묻혀있다 너는 You were stiff in sin at birth 시작 You were stiff in sin at birth 언제부터? At birth 너는 날때부터 죄인에 파묻혀있었던 주제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모독하는 거지 안되니까 How dare How dare 이게 뭡니까 어떻게 감히 How dare 어떻게 감히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How dare How dare 잘하는데 How dare How dare You lecture us You lecture us 네가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Lecture Lecture가 뭐해 Lecture 가르치다 그죠 무슨 훈계하다 훈계하다 그지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그래 날때부터 죄인인 주제에 죄에 아주 풍성하게 빠져있던 녀석이 자 이래 To this 그들이 답변하기를 너 날때부터 죄인이잖아 감히 우리를 가르쳐 감히 우리를 가르쳐 How dare your lectures And they threw him out And they threw out 예 Th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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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이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쫓아내다 그죠 던지다 던지다의 과거요 그렇죠 Th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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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m out 그곳으로부터 쫓아낸 거죠 And they threw him out 네 감사합니다 Jesus heard That They have thrown him out 예수께서 들었죠 대디아를 그들이 그 이전에 그 이미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들은 다음에 When he found him 그를 발견한 거죠 When he found him He said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너는 뭐하느냐? 믿느냐? Believe in 그죠 Believe in Believe Believe Believe이 아니고 Believe in 그죠 Believe in Believe in the son of man? Believe in the son of man? Believe Believe in Believe in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 Believe in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믿을 때는 Believe in 이 나온답니다 Believe in the son of man Believe in the son of man? 너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Who is he sir? Who is he sir? 그가 누구예요 선생님? The man asked The man asked 그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Tell me Tell me So that I may believe in him So that I may So that I may 엄청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뭐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So that may So that may 자 말해주소서 내가 그래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So that I may believe in him 자 다시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Tell me So that I may only In him 그죠 So that 어디 나오냐면요 So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셀라 페리스 거기 나오네 모든 사람이 whoever believes in him 다시 So that So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누구든지 셀라 페리스 여기서는 So that 쉘이야 셀라 페리스 셀라 페리스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But have eternal life 저 터널 아니고요 이 터널이야 네 알겠지 어 이 터널 이 터널로 와야 돼 첫 터널은 멸망 이 터널은 영생 안 있었어요 알겠어 그렇게 하는 거야 되게 좋아하네 자 지저셋 아 가끔씩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You have now seen him 지금 감기 들어가지고 아 알았어 You have now seen him You have now seen him 너는 지금 보아 왔다죠 너는 지금 보아 왔다 In fact 사실은 He is the one He is the one 그자가 바로 그자야 Speaking with you Speaking with you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도 Speaking with you를 원으로 화살표해 줘야 돼 Speaking with you 그러니까 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게 아니라 어 The one 하고 아니면은 A thing The thing The one It이 나오면은 뭐 뭐 되어진 그죠 I and G 나오면 뭐 뭐 하고 있는 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형용사 형용사 It이 나오고 뒤에 어떤 목적이 되는 게 올 수도 있고 I and G하고 목적이 다른 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꾸며주고 있는 거 그런 느낌을 받으면 됩니다 자 He is the one Speaking with you Speaking with you가 The one을 꾸며주는 거지 너와 함께 말하고 있는 그 사람 됐죠? 네 Then the man said Then the man said 그 사람이 말하기를 Lord I believe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ed Him And He worshiped Him 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자 Worship 나오는데 Worship은 Worth에서 나왔어요 Worth는 가치거든요 우리가 Worship한다는 것은 배가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알았죠? 너 왜 안 웃어요? 가치에서 나온 거라고요 가치가 이제 웃었어 집에 가서 웃으면 안 돼 그러니까 끝까지 안 웃고 있는 한 사람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건 가치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표현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I like you 다시 I like you I love you I adore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아멘 사랑이라는 것에 가장 극단적 표현이 Worship이에요 주님을 우리는 가치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돼 알겠어요? 네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할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한다는 게 내가 애인을 사랑할 때랑 주님을 사랑할 때랑 이게 러브랑 Worship의 차이거든요 이게 애인을 사랑할 때는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애인을 만납니다 어? 그렇지? 나의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애인을 만나는 거야 사실은 왠지 알아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버리거든요 그렇지? 그렇잖아 결혼은 그렇지 않아 결혼은 그래서는 안 돼 나 그때 주일날 잠깐 설명해 줬지 그렇지? 네 결혼은 상대방의 가치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게 결혼이에요 나 몇 번 얘기했어 이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주님께 향하는 게 그게 돼야 돼 왜냐하면 주님 먼저 나한테 그걸 했거든요 주님이 날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했잖아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사랑한 그것을 우리가 뿜어서 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행하신 유언들이 구구절적 그런 말들이에요 내가 세 개명을 주노니 뭐예요 그게? Love one another 잖아요 I give you new command 다시 I give you new command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have loved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잖아 그러니까 have loved have ed는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몰라도 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너에게 경험이 된 지식이 된 거야 경험이 돼서 그게 지식이 된 거거든 이게 이것만 알면 돼 그냥 그래서 봐봐요 내가 과거부터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를 사랑한 거 너희 알고 있지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너희의 경험이 된 지식이 됐지 그걸 가지고 이치아들 one another 하라는 얘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걔네들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성령 받고 알았지 그래서 아 예수님이 사랑한 게 이런 거구나 그게 어떤 사랑인 거야 죽는 거 아멘 아멘 누구를 위해서 죽기 전에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기 전에는 사랑이라는 걸 그래서 모르는 거야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제자를 삼기 전에는 사랑을 모르는 거야 왜 내가 받는 사랑만 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길이 열린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볼아보자는 그렇지 인지 그렇지 인지는 웨더 인지야 웨더 인지 황인지 박인지 어떤인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어디까지 했지 38절 더 맨셋 했죠 우리 워싱해야 돼 주로는 자 39절 지저스 세트 지저스 세트 for judgment 심판을 위해서 I have come into the world into this world 또 나왔어요 so that 하고 will 똑같은 걸 다 so that may so that can so that will so that share 다 나와 다 나올 수 있어 so that might so that the blind so that the blind will see so that the blind will see and those who will see who see will become blind 자 다시 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저스 세트 지저스 세트 심판을 위하여 for judgment for judgment I have come into this world I have come into this world 나는 왔다 어디로? 이 세상 속으로 into this world 그러니까 into into에는 약간 변환이라는 느낌이 있어 변환 자 I have come into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인데 육신이 돼서 변환 돼서 왔잖아 그죠? I have come into this world 시작 I have come into this world so that 그래서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so that so that 누가 the blind the blind 맹인들 소경들이 뭐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we'll see we'll see 야야야 이거 줄게 어 이거 들고 있으라고 그래 아 진짜 잡으세요 네 so that so that the blind we'll see the blind we'll see 그죠? 누가 보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장님 소경들이 그죠? 눈먼자들이 이 세상에서 눈먼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만 보는 게 그 그거 하려고 눈 준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아멘 이것보다 지금 이제 지금 내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 그래 어 그거 하라고 눈 준 거라니까요 그 복음 말하라고 입 준 겁니다 아멘 그거 말하지 않는 입은 다 주댕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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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눈은 뜨고 있어도 장님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려고 눈 준 겁니까? 이 세상의 정력을 추구하라고 눈 준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는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은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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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볼 줄 알지만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소경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Lord Open my eyes Open my eyes On my heart On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understand What he has done In my life Amen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이해하고 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거 하라고 줬으니까 자 그래서 So that the blind will see And those who see 본다고 하는 자들 나 보고 있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주님 아닌 것들 그죠 이 세상에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 But Jesus 예수 아닌 모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는 자들 But Jesus 예수 없이 알겠어요 잡았어 나이스 캐치 보는 자들 예수 말고 다른 것들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자들 어떻게 하기 위해서 Will become blind 그게 심판인 거야 그게 이미 심판 받았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규정하잖아요 뭘로 Money Power Sex Fail 맞죠 이런 것들로 자기 가치를 규정하려고 하죠 But Jesus 예수 없으면 다 돼 우리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게서 뺏겨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지 그지 그것만 있으면 같이니까 그래서 월십이야 그게 월십이야 월십 예수님만 예배하는 게 같이인 거야 그게 할렐루야 아멘 영어 성경 보면 이게 되게 명확하게 잘 보여 더 한글 성경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라고 한 거야 이게 시대적 사명이야 그러니까 너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생긴 거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영어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 이거 암성 구절이네 자 한 번 더 읽어보고 Jesus said For judgment I have come into this world so that the blind will see and those who see will become blind 자 왜 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어로 하라고 심판을 위하여 나는 세상에 왔다 소경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다고 하는 그들을 보는 그들을 눈먹이 하기 위해서 예 자 같이 시작 Jesus said 다시 시작 For judgment 같이 하라고 For judgment I have come into this world so that the blind will see and those who see will become blind 됐습니까 some Pharisees who are with him 어떤 바리세인들이죠 어떤 바리세인들 뒤에서 꾸며줍니다 who are with him 거기까지 밑줄 긋고 Pharisee로 이렇게 화살표 그와 함께 있었던 바리세인들이 들었습니다 heard 그가 말하는 것은 him say 이렇게 말하는 거죠 him say this 그리고 물었습니다 and asked 자 다시 그와 함께 있었던 바리세인들 시작 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그냥 한 번에 들어오지만 이렇게 해석한 게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 같이 그와 함께 있었던 바리세인들은 들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되죠 ask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도 장님이란 얘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 옆에서 들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리고 뭐 그럼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하니까 우리 장님이라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뒤에 이제 예수님이 또 명언을 날리십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자 예수께서 답변하시기를 네가 여기서는 또 가정이죠 워 나오면 가정이야 이쁜하고 워 나오면은 네가 눈머른 자였다면 그리고 뒤에는 우드가 꼭 같이 나옵니다 네가 눈머른 자였다면은 You would not be guilty of sin 자 If you were blind You would not be guilty of sin 너 눈머렸다고 하면은 너는 죄의 판결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네가 만약에 눈머렸다면은 너는 죄의 판결이 없었을 텐데 시작 Now that은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Now that But now that Now that You claim you can see 너는 주장한다 뭐라고 네가 본다고 주장하니 You are guilty remains You are guilty remains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주님이 인도하기 전에는 난 소경이에요 주님 제발 좀 인도해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님 저는 양이에요 이 다음에 그래서 목자와 양 나오거든요 요한복 10장에 목자와 양이에요 양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자가 이끌어주기 전까지는요 아멘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암송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맹인이었다면 너는 죄의 판결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너는 주장한다 본다고 그러니 너의 죄는 머물러 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 컵밥 먹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Lord Thank you for giving us devotion to learn English for the glory of God to preach the gospel to other nation 주님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 열심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Acts chapter 1 verse 8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you will be my witness to other nations 4등전 1, 4등전 1, 4등전 1, 4등전 1장 8절에 말하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Lord, pour out your spirit into my life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So then we can preach the gospel to other nations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가게 하시사 주의 신령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목도함으로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죄가 있는 삶은 하나님이 쓰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그 순간만이 우리에게 삶이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사 주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영광 안에서 자유한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In Jesus' name I pray, Amen 축구의 영광을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암성구절 다 외워오세요 암성구절 그리고 다음에는 아까 확인했을 때